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앞서 조웅천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와 문재인 그리고 추미애에게 직격탄을 날린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권 내에서 이제는 아예 문재인에게 대놓고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노무현 당시의 홍보수석인데요. 아주 유명했죠. 조기숙씨. 이 조기숙씨가 친노의 핵심인데 민주당 정권을 향해서 특히 문재인을 향해서 부동산 정책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 전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교수는 오늘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요즘 전세는 씨가 말랐고 하루가 다르게 전세값이 올라간다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교수는 말이죠. 두 해 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의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신도시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정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어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개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 부동산 생각하면 열받죠. 여러분들. 이렇게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노무현의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까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으니 문재인 정권은 이제 앞으로 몰락의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한번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책이 2018년에 나왔는지 알았는데 2019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대요.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대해 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에서 대통령께 전달했대요. 그런데 그걸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딱 하나만 받아들이셨어요. 분양가 상한제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과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말이죠. 제가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창피하네요.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산집을 2016년도에 팔고 부동산 공부까지 하고서도 지난해야 집을 장만하게 됐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으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죠. 다만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 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정말 한심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부동산 정책도 욕먹고 있죠. 지금 법무부와 관련해서 추미애의 망원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방계 엉망진창됐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내부로부터 지금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네요. 참,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 힘을 모아서 말이죠.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내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시내 한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 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 주시면 시내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시내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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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여 알 수 있습니다. percent of the notification function